안녕하십니까. 생쇼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를 박병주 매니저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새로운 종목의 키워드는 2차전지에 이 종목은 굉장히 숨겨진 흑진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굴지에 2차전지를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유일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유한 종목을 리뷰를 하기 전에 미국이 3월 23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미국 FOMC 회의가 나오게 되죠. 그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번 기준금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0.25들 하든 동결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치 않다. 지금은 금융위기 징조들이 실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그걸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미국의 SVB 은행이 파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CS 은행이죠. 거기가 이제 인수합병이 됐는데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많이 고갈이 되면서 위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지난주에 붕괴를 했어요. 70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거든요. 붕괴를 했고 그다음에 금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이나 그다음에 유럽 채권 금리가 오리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산이 위험에서 안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물론 척도가 되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계속 제가 생쇼에서도 매수할 때 먼저 종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니위함대 세아베스틸 지주 이 종목은 지금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는데 달성했는데 지금 46.3% 체육과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래프를 좀 볼게요. 세아베스틸 가격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3만6천원에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충분하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이제 세계 경제가 다소 안 좋더라도 주가는 덜 빠지겠죠. 즉 하반경직성이 무척 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생쇼에서 이런 종목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2차 전진은 이제 2차 전진 관련주는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주가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아베스틸 지주는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삼형제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먼저 셀트리온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림은 셀트리온 제약인데 과거에 25만 원대에서 주가가 5만 원까지 많이 빠졌어요. 거의 연수로 따지니까 2년 내내 계속 빠졌는데 이제 바닷건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엠시마, 에스시 그리고 또 유플라이마 이거는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개만 합해서 거의 70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배그젤마나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럽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서정진 회장이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해가지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번 달은 원래 이게 안 올랐는데 갑자기 이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목표가를 2차까지 달성을 했는데 일단은 3월 말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수익과 수익률은 12.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이 기획하고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면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서 중간을 통해서 판매했지만 이제는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는 주가가 미리 빠져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겨우 무릎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이 빠지더라도 계속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CJ는요. 목표가를 10만 2천 원을 제시했는데 10만 1,100원까지 올라오다가 지금 다소 눌러줬어요.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아주 튼실하다. 이 4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리뷰를 하고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 가격은 9,410원입니다. 종목 이름은 KBG입니다. KBG. 우리 이제 0자로 나왔기 때문에 익숙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종목은 더군다나 소비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회사가 아니라 LG화학이나 다우나 이런 화학회사들한테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독점, 유일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입을 100% 했었는데 이 회사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안 하게 되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라는 것이, 독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능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포인트는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하루에 11만주였는데 지금 이때 2300만주로 거래량이 한 200배 이상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눌렀다는 거예요. 눌림목을 주고 나서 양봉을 이틀 동안 두 개 주웠죠. 주워가지고 오늘은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움직이니까 목표가를 바로 1차를 말씀드릴게요. 1차는 만원입니다. 만원. 1차는 만원. 가격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1차 가격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한번 이것도 일봉을 제가 보았죠.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눌림목 주고. 요기만 요 거래량 요기 꼴락. 윗자리죠. 그 1만 500원만 돌파하면 매우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오늘은 제가 한 개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만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실리콘 이게 뭐죠. 모터리얼스 포 일렉틴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전자 관련 실리콘 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저도 제가 전공이 문과입니다. 문과. 이과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해석이 좀 어렵지만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이 실리콘 소재를 이제 뭡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자에 들어가는 음극재 소재를 기능성 실리콘 소재로 지금 현재는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 내용이 더불어서 아 그렇다면 이 회사가 기존의 LG화학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한테도 2차 전자 관련 음극재 관련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이번에 거래량이 들어온 대목이 되겠는데 지금 2차 전자 관련 음극재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그 대목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 질문을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실적이 조금 잘 안 좋았는데 실적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작년 같은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던 포인트는 수급, 수급. 원래 11만 주 밖에 터지지 않는 게 갑자기 2,300만 주에라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 여러 부분이 가장 소개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의 2차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그리고 그 손절배 가격은 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